Q. 가스7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? 어! 과자 뭐 좋아해? 왜 묻지 말래 나한테. poop around for... 아 왜 좋아해. 와우! 오! 베베이 사신대. 과자 못 먹냐고요? 응, 그거요 진영이 형, 오이, 과일, 칫솔, 홈런, 말해도 돼요? 홈런 볼, 와인 오피노 홈런 볼 어딨어? 홈런 볼 어딨어? 왜 없는데? 제가 사는 거라서 형은 그냥 많이 사주려고요 아니다, 큰 걸 해야겠다 하나 사줄까? 두 개 사줄까? 두 개? 두 개? 많이 사줘 진영이 형 많이 먹으라고? 유겸아, 형 그 과일 같은 거 좀 어, 과일 샀어 아니, 형이 좀 정확히 얘기해봐 과일 좀 뭐 먹고 싶어? 과일, 나, 바나나랑 바나나 샀어 포도 같은 거? 포도 같은 거? 아, 포도? 알겠어 오케이? 어 딸기도 괜찮고 내가 딸기 샀거든 딸기 샀으니까 초콜릿 있지 초콜릿 녹여가지고 딸기랑 이렇게 찍어먹어 맛있거든 알지 알지 아, 그 초콜릿도 그렇게 사고 어 어 아, 여깄네 내가 보기엔 초콜릿을 녹여서 진영이 형이 딸기에 찍어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그런 건 이게 딱이에요 간 아래내 아래 포도LER 알았나 끝난 멀어 멀어? 헣 하하 파국수가 적당한 줄 알았네 뭐 이제 좀 어른스러운 거라서 치즈스틱 이렇게 찍어먹기 치즈 스틱 치즈 스틱 너 채점지 너 먹어? 응 아 그래 어떻게 했어? 보고 왔어? 나 치즈 스틱 하나 먹어 떨어졌어요? 망했어? 시험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다! 망고 있어 맛있다 야 이것 좀 맛있게 생겼어 이거 먹어 야 무슨 먹을 거 파티야 배우는 파티 안 될까요? 먹으면 파티 오 야 이거 맛있어 약간 우리 태국 먹거리 태현 선배님입니다 아까 이미 했어 태현 선배님입니다 아까 이미 했다고 후진아 이거 망고나 꼰꼰 날이라고 지금 불교 쪽으로 들어왔어 촬영 음 야 뭐 하겠다 야 이거 이름 좀 올게요 이거 메밀다 모사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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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ike 모사테 여러분 지금 저희 태국 와 있는데 네 대폼이 형은 귤처럼 흘리겠어? 메론이야 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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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프 프루 맞아 자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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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몽? 아 자몽 아니야 자몽 아니야 자몽 아니야 다른 거야 자몽 자몽 아닌 거 같은데?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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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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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일러 켜고 이제는 뭐 라면 스테이 마이 라면 스테이 마이 라면 스테이 마이 라면 스테이 마이 라면 안녕하세요 머리 안 씁니다 이제 스테이 마이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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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스테이 마이 라면 스테이 마이 라면 disappimi